드디어 안녕하세요! 꿀팁 가기엔 안 가는 중 치즈는 안쪽에 안 넣을거에요 치즈가 뭐지? 치즈가 뭐지? 치즈가 무거운 거 같아 치즈가 무거운 거 같아 치즈가 무거운 거 같아 치즈가 무거운 거 같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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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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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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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